아, 날씨 좋다. 남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난 이렇게 띵까 띵까 놀고 있고 참 그림 좋네. 야, 여기서 뭐해? 야, 현솔. 그래, 쉬고 있지. 내 방침, 현솔은? 다 끝났어? 시키는 대로 벤틈 없이 끝냈거든요. 맨날 그 마디야. 넌 근데 왜 맨날 뛰냐? 경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. 서서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요? 다 이유가 있다. 아, 근데 넌 맨날 헤드폰 있어? 한 번 찍었냐? 지겹기는 좋아서 하는 건데. 그래서 네 곡들은 언제쯤 들을 수 있는 거야?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뭐 그때 발표하겠지. 난 들어보니까 괜찮던데. 진짜? 진짜 괜찮았어? 응. 변태 오타쿠가 맞는 거 치고? 아, 진짜. 잘나가다가 왜 또 빼길래. 아, 됐고. 아, 꼼꼼하게 여기 있지 좀 말고. 나랑 같이 뛰자. 뭐? 너 그러다 밤나. 운동 좀 하자, 친구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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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이게 숨이 차도로 달려보면 그 희열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. 희열. 그 희열 당신께 정중하게 바쳐드리겠습니다. 안 되겠다. 네 정체를 낱낱이 밝혀줘야겠다. 여기요. 여기 변태 오타쿠. 아, 진짜 조용히 해. 미쳤어? 변태 씨. 그러니까 뛸 거야, 말 거야. 아, 뛸게, 뛸게. 잘 생각했어. 예언잇에 도전. 어지러운 마음도. 언세 웃음을 채워가네. 난 나에게로 가는 발걸음을. 한 걸음 될 때마다 스테p by step. 조금씩 꺼지는 내 맘을 모두가 알 것 같아. 자연은 네 얼굴이 좋아서 죽는 건가. 자, 휴, 이웃은 감사합니다. 일반실 하나 주세요. 아저씨. 저기요. 아저씨. 아 아저씨 카운터 보면서 헤드폰 끼고 뭐하는 거야. 빨리 주세요. 아이 참나. 잘생겼다. 잘생기면 뭐해. 일반실 35,000원. 특실 35,000원입니다. 나야 임마. 이보게 닝겐. 보리탄산으로 목 좀 추기시게나. 그럼. 불쌍한 증생께서 계속 수고하시오. 불쌍한 증생. 아이씨. 아이씨. 하아. 하아. 내가 이 이런 걸 왜 해야 되는데. 이런 걸. 뭐야? 뭐지? 도검아 한솔이 여기 닫혔죠? 호요죠? 닫초, 꼬조, 기용운척 하지마 뭐지? 귀여운 척 하지마 혀에다가 빨간 약 발라버리기 전에 너야말로 일이나 잘해 바보처럼 멍 때리지 말고 날씨 참 좋다 근데 말이야 응? 물어볼 게 있어 뭔데? 그 번호표 뭐야? 아, 그거? 예전에 참가했던 대회 백넘버 어차피 마라톤 대회 나가면 새로 배정받지 않나? 응, 맞아 근데 왜 그거 달고 띠고 퍼진 너의 그 시선 자꾸만 맴돌아 우린 모든 게 건조해져 그게 더인걸 Take me back again 진짜요? 갈 곳을 잃어 헤매다 한 걸음 물러서 너와 나 결국 우린 마주해 The end 이젠 나쁘지 않은 걸 Take me back again 네가 없었던 내게로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내가 없었던 내게로 내가 널 보던 내 순간부터 내가 널 보던 내 순간부터 널 보던 내 대회를 내가 널 북구만 너에게 널 나 널